같은 시각, 정글 천연망고잼은 잘 만들어지고 있나요? 아, 맛있겠다. 어우, 배수 딱 좋다. 이 상태로 계속 저으면 되겠다. 어, 계속 저으면 되겠다. 아, 진짜 맛있게 생겼다, 이거. 굽어, 굽어, 굽어. 맞아, 이렇게 해서 계속 끓이는 거야. 배고파. 와, 이거 진짜 잘만 저어주면 딱인 것 같아. 지금 딱 좋아, 지금 계속 이렇게 끓이면 돼. 형 점점 올라오고 있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안 넘치겠다. 넘칠 것 같지 않아? 저거 봐, 저거 봐, 저거 봐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안 넘쳐, 안 넘쳐. 이 정도면 많이 걸쭉해져. 불이 흐르는 것부터가 꾸덕꾸덕한 것 같아.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? 네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됐어요, 됐어요. 나왔습니다, 망고잼. 망고잼. 망고잼, 꿀잼, 꿀잼. 어마어마한데? 잼을 어떻게만 넣었어. 그런데 진짜 달긴 단가보다. 그러니까 잼이 되지. 원래는 원래 설탕 막 이만큼씩 넣어야 하네. 됐어요? 잼 됐어요? 아, 딱이다. 아, 아, 잼 맛 좀 봐야겠다. 맛만 봐. 그치? 기가 막혀. 그니까? 아까는 너무 뜨거워서 맛을 못 보겠더라고. 뒤지워봐. 뜨거워. 그치? 아 맛있겠다. 와, 어떡해, 어떡해. 떨어진다 떨어진다. 맛있죠? 와 이거는 뭐 찍어 먹어도 다 맛있는 건데? 진짜 처음 먹어보는 잼 맛이에요. 그치? 네. 와 기가 막히다 이거. 오 진짜요. 와 이거 먹으니까 기분 좋아진다 그치? 맛있죠? 와 이거는 뭐 찍어 먹어도 다 맛있는 건데? 지금 이대로 빵에 발라 먹어도 되게 맛있겠는데? 와 와 와. 야 진짜 이게 훨씬 낫네. 그래서 이따가 바나나랑 바나나 사이에 잼을 발라서 이렇게 해서. 오 샌드위치처럼. 샌드위치처럼. 오. 이제 이거를. 바꿔서 한번 여기 잘라서. 김준아. 진짜 되는구나 그게. 근데 이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. 샌드위치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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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.. 우와 우와. 보정도cü맛. 보정도uc지? 난 그 정도야. 당연히 보정도지. 이거 그냥 샌드위치 같지 않아요? 샌드위치 하얀색 샌드위치에. 여기 가운데 이렇게 보이죠 가운드. 과자에 잼 들어가 있는 거. 와 이거 단 거 들어가니까 웃음이 나온다. 요것 robe 못 먹igans. 바나나 샌드. 먹어 반 먹어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화이팅. 바나나 샌드위치. 이게. 샌드위치. 샌드위치처럼 먹자. 그치? 와. 그치? 수고하셨습니다.